좀 괜찮아요? 괜찮아 보여요. 그러게 누가 그걸 다 받아 마시래요? 받아 마시라고 준 사람이 누군데요. 현대 씨 못 먹는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 줬죠. 철교 씨 줬던가. 그 친구는 한약 먹는 데잖아요. 수경 씨는 괜찮아요? 덕분에. 그럼 됐어요. 수경 씨가 먹고 힘든 것보다 남자인 내가 먹고 힘든 게 낫죠. 내가 약이라도 사다 줄까요? 아휴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고맙고 미안해요. 동기라서 먹어준 거예요. 앞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동기라서. 야. 들어가. 수강국 때 아빠 땅을 말고 얼마나 도망간다. 감사합니다. 어? 고마워. 니가 여기 웬일이야? 수출이랑 저녁 모으려고. 넌? 난 부회 씨. 꼴 베기 싫은 사람 왜 자꾸 마주치는지 몰라. 김현태 씨 알아? 알기만 해? 저 자식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었는데. 말 조심해 너. 경... 아... 누나한테 얘기 들었다. 아니 대리 운전할 때 내가 좀 빨리 가자니까. 갑자기 차 세우고는 날 밀치는 거 있지? 대리 운전? 니가 술 마시고 지나가는 김현태 씨한테 시비 건 거 아니었어? 뭐야 누나가 그렇게 뻥쳤어? 너 조용히 안 해? 내가 왜? 하... 김현태 씨. 대리 운전합니까?